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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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아 블럭의 케이팝 메이트 스테이션 제트 케이팝 메이트 5월 12일 일요일 첫 곡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다의 굿보이 곤배드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저는 음악평론가 김윤아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청량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그 PD님의 각종 효과음 덕분에 정말 제가 그 숲속에 있거나 되게 바다 앞에 있거나 탄산을 마시지 않지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 PD님의 피 땀 눈물을 느끼면서 약간 뭐랄까 죽어있는 것도 살리는 스태프진이다. 뭘 우리가 죽여서 내놓아도 살려서 보내줄 역량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든든하게 우리 스태프들만 믿고 방송을 진행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테이션제트 89.1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렇게 저희가 모든 공력을 들여서 뽑아놓은 그리고 모아놓은 청량 플레이리스트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쫙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여름 1일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정말 그런 기분 딱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격주 K-POP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많죠. 많죠.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이제 스제 하루를 또 채우고 있는 아이콘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양한 얘기가 아낌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털 준비가 됐거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지난 2주 동안 나왔던 음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제트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지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POP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또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월 상반기 격주 K-POP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제트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심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POP 격주 K-POP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공지사항까지는 아닌데 짧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번 주부터 격주 K-POP 기준을 그 달의 10일, 25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그 좀 뭐 방송 나가는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어요. 한동안은 10, 25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 날짜 보고 블럭씨가 뭐 이렇게 딱 생각난 게 있으시다던데. 그날이 이제 저희 프리랜서들이 괜히 입금일이거든요. 그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요? 저희도 입금일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은 그날에 들어오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간헐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 넣어주는지를 모르는 돈들이 들어와요.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체크 잘해야 되는데 괜히 공돈 생긴 것 같지만 전부 노동한 거거든요. 정신 차리시라고. 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격주 K-POP 시작해볼게요. 저희 항상 앨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첫 곡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를 듣기도 했기 때문에 전주 나갈 때 블럭씨가 아우 그 빠바바바바바바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아우 이렇게. 굉장히 흡족한 미소와 함께 노래를 아주 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취임새 넣으시더라고요. 네. 격주 K-POP 이번 주 좋았던 앨범 그럼 블럭씨 픽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픽한 앨범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소드2, Thursday's Child입니다. 아. 이제 Thursday's Child가 그 영미권에서 내려오는 그 동요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의 아이는 어떻고 화요일의 아이는 어떻고 이런 이제 라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동요같이 이렇게 하는 뭐 젠트처럼 그런 게 있는데 목요일의 아이는 먼 길을 떠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되게 고행하는, 방황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 앨범의 테마가 또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정서와 분위기죠. 어둡고 되게 치명적이면서도 약간의 음물함도 있고 이 앨범을 보면은 되게 약간 허무함 같은 것도 있고 이 안에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이게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었나요? 이별이 아니었나요? 이별이 이제 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제 그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 허무함이 앨범 전반에 이렇게 스토리로 쭉 깔려있거든요. 허객글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로 그렇고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투바투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고. 왜 이렇게 또 키운 마음으로.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마비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앨범을 보면은 뭐 소개를 직접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성년자에서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거두기적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사춘기라고 해서 다들 방황도 하고 많이들 이렇게 흐려지고 이렇긴 한데. 그런 감정들을 이 앨범에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곡인 오프닝 시퀀스부터 사실은 되게 어둡고. 맞아요. 조금은 그런 우울한 정서의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저는 사실 듣자마자는 좀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급변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전작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전작의 뭐 프로스트나 이런 곡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다크하게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고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모든 걸 포기한 모든 힘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의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트랙을 이렇게 과감하게 간다고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록적인 느낌도 해보고. 그렇죠. 뭔가 되게 엄청 청량한 그런 느낌도 해보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라든지. 9와 4분의 3.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제 딱 들었을 때 정말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맞아요. 이 곡 정말 제 취향입니다. 참여진이 사실 많긴 해요. 이제 뭐 워낙 이 회사의 특징이기도 한데.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도 거의 같이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거의 10명, 최소 1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일본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아는 사람만 아는 브린 크리스토퍼라는 미국의 R&B 음악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음악에서는 되게 어두운, 정말 어두움의 끝을 가면서 뭔가 덥스텝을 기반으로 한 그런 되게 약간 공포적일 정도 그런 강한 R&B 음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곡을 참여한 그 라인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의무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좀 많은 공을 들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물론 투바투가 이런 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첫 곡에서 이제 시작될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 너무 잘한다. 이런 거 진작에 한번 해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화를 굉장히 잘했고. 특히나 저는 그 멤버들의 음색이 정말 잘 살아난다 생각했고. 또 그 유닛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뒤에 이제 두 곡이 있죠? 네. 두 곡이 있는데 마지막 곡 그 바로 앞에 곡이 이제 론니 보이. 네. 거기에 이제 휴닝카이 목소리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 지금 양눈에 하트를 띄우고. 아 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담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만들어낸 그 컨셉이나 잘 다듬어 놓은 완성도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저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비록 뭔가 시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그냥 한 번 해본 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느낌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한 번의 시도일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정말 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있던 소년들에서 점차 뭔가 어쨌든 스토리를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에는 그 흑화라는 단어로 이번 컨셉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뭐 이게 뭐 좀 뭐랄까 갑작스럽다거나 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완전히 뭐 무뚝금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이후의 활동에도 연장선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저희 추측일 뿐이지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앨범이긴 했고 실은 저는 이 앨범을 발매 전에 이제 그 하이브에서 했었던 음감회에서 먼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음질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첫 곡 오프닝 시퀀스가 너무 이제 좀 이전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이게 이렇게 되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음감회 때 들었을 때는. 근데 오히려 이제 음반이 발매가 되고 좀 좋은 시스템에서 저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컨셉에 대해서 음악이 이제 흐름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타이틀 굿보이 건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사실은 뭐 락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색깔이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좀 어두워지고 있던 참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의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는 석중력은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뭐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저는 이전보다는 이번 퍼포먼스가 조금 더 뭐랄까 팀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앨범일 수도 있겠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투바투 하면 아직도 좀 넘친 에너지 약간 청량한 느낌 같은 거를 상상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첫 학화의 발자국을 시작으로 이후를 조금 더 지켜보면 이 팀이 또 어떤 방향으로 선을 뻗어나갈지가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약간 힌트 같은 앨범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 오히려 이번 앨범이 전작의 설득력을 더 키워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을 듣고 전작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청량하고 밝고 되게 사랑스러운 이 멤버들이 점점 이렇게 얻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꿈에서 멀어지면서 현실로 다가오면서 어른이 되면서 왜 이렇게 과몰입하세요?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고 약간 그랬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약간 무슨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처럼 마무리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 팀의 흐름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지는 뒤에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을수록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유닛곡들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이전부터 투바투를 관심을 두고 있던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좋았던 앨범으로 우드씨 앨범을 뽑았어요. 네. 컬러풀 트라우마라는 이 앨범인데 아 이 앨범은 이 앨범의 설명을 스스로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우드라는 뮤지션을. 저는 이 앨범 들으면서 그 말을 확실히 좀 증명하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드씨가 여태까지 꽤 많은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벌써 EP가 4장째인가요? 그래서 데뷔작이 이퀄, 옵스 나왔었고 온리 러버스 레프트가 작년 말에 나온 다음에 이제 컬러풀 트라우마가 나왔는데 이 앨범들이 정말 연결고리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음악들을 담고 있는데 이 중앙에 유일하게 있는 키워드라면 유이하게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음반의 완성도와 우드씨의 목소리 이거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르나 스타일은 앨범마다 이것도 이것도 같은 느낌으로 툭툭 내던지듯이 만들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스타일이나 장르에 대해서는 또 완성도가 좋고 그 안에서 개성은 우드씨의 그 독특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잡고 같은 느낌이 돼서 저는 우드씨의 앨범은 쭉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던 편이었는데 이번 앨범도 그 연장선에서 기분 좋게 단단하게 들었던 음반이었었어요. 이번 앨범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요즘 유행하는 팝펑크 기관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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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락. 완전히 락 사운드로 버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저 이미지부터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우리가 20세기 말부터 봐왔던 각종 어떤 락밴드와 싱어송라이터들의 비주얼과 사운드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저는 또 좀 재밌었던 게 서태지씨가 보는데 계속 생각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울트라매니아나 휴먼드림이나 이런 좀 뭐랄까 서태지씨가 조금 더 자신의 자아를 앞서서 내세웠었던 락 베이스의 팝 넘버들 같은 곡들이 계속 좀 많이 떠올랐어요.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화면에 담기는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미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이제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공통점이 또 있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서태지씨가 좀 더 연상이 많이 되었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태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서태지씨가 그런 되게 팝한 락 음악을 할 때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로스가 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최근에 팝펑크를 비롯한 락 음악 붐이 기본적으로 90년대를 굉장히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9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락 음악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서태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뭐랄까 태생적으로 시대적인 어떤 바이브가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좀 느슨하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여러모로 좀 재미있게 뜯어보게 되었던 그런 음반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사실 컬러라는 이제 단어가 뭐 거름비의 컬러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다 쭉 풀어놓을 때 참 쓰기 좋은 단어잖아요. 그 스펙트럼 표현할 때 그리고 워낙에 정말 우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도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지만 정말 다 잘하는 아티스트니까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서태지를 얘기하셨으니까 우즈님께서 이 방송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뮤지션을 다른 뮤지션에게 비교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우즈는 케이팝 아티스트 범주 안에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말 그냥 솔로 아티스트로서 온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자기 것을 할 줄 알고 워낙 자기 거라는 게 되게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앨범도 좋았고 그래서 사실은 작품을 내면 보통 그 뒤에는 어떤 게 나오겠구나가 조금은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즈는 항상 그 거를 벗어나기도 하고 그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를 좀 사춘기 때 즐기면서 나름대로 시대를 지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면은 옛 저의 추억의 그림자들도 좀 훑어보면서 재미, 더 한 번 더 재미있게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즐기게 되고 요즘 좀 저보다 훨씬 어린 세대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러다 랩메탈도 들어오겠어요. 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랩메탈이 케이팝으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뭔가 엔하이픈이라는 팀들이 아닙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노래를 듣고 와볼게요.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이번 주에 꼽은 우즈 조승현 씨의 컬러풀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타이틀곡은 아닌데 첫 곡이에요. Dirt on my leather라고 하는 트랙인데 이 곡이 이 락 음악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가죽 자켓 그렇죠. 막 모래바람 그렇죠. 오토바이 그렇죠. 브릉브릉 이런 모든 어떤 이미지들이 음악으로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하드락 사운드인데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의 Dirt on my leather 함께하시죠. 네, 우즈의 Dirt on my leather 듣고 오셨습니다. 네, 느끼셨어요? 이 매태한 모래바람? 그렇죠. 강렬합니다.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써. KF9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주 동안 남은 신부 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를 뽑을 차례인데 이번에도 제가 먼저 가보시죠. 이게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이렇게 좀 텁텁한 거 들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따뜻하고 감미로운 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곡은 Alice의 내 안의 우주라는 곡입니다. 요곡은 이제 팬송이라고 해요. 팬송이라고 하고 무대도 보고 곡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읽을 때는 Alice 그대로지만 영어 스펠링을 바꿨어요. 아, 네네네. 그 E-L-R-I-S 거기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죠? Alice라고 들을 때 보통 A-L-I-C 이렇게 바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꾼 이름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와다르고 와다른 거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기 좋은 이름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회사가 바뀌고 나서의 첫 발표이기도 해요. 회사를 옮기고 나서 처음 싱글 내는 건데 저는 그동안은 사실은 멤버들 얼굴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보였어요. 중간에 멤버도 충원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는데 발라드 곡이에요. 일단은 발라드 곡인데 근데 안무가 되게 섬세하게 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무가 곡의 감상을 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적이면서도 되게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군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안무를 발라드에서 이렇게 선보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는 진짜 멤버들의 음색이라든지 멤버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조금 빠른 곡들이나 이렇게 그런 곡들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되게 잘 보여서 이제야 좀 앨리스라는 팀이 더 보이고 앨리스라는 팀이 이만큼 걸어왔고 그래도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눈에 한 번에 보이고 또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발라드 곡인데 또 홍지우 작사가님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도 유명하시잖아요. 되게 오래 하셨어요. 핑클의 나우부터 시작하거든요. 거의 뭐 K-POP의 역사를 뒤집어 넣으셨다. 샵의 잘됐어부터 해서 소녀시대의 런데빌런, 보아의 허리케인 비너스 사실은 좋은 곡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요. 어쨌든 이 곡 가사도 되게 섬세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곡이다 하고 딱 들었을 때 좋구나 하고 보통은 다른 곡들이 이제 또 저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들어보는데 다른 곡들도 당연히 좋은데 이 곡이 생각보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곡을 꼽아야겠다. 마음을 정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성그룹들 가운데에서 약간 좀 슬픈 소식들이 전해졌었어요. 예를 들면 다이아가 이제 활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마이걸에서도 지호 씨가 이제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공백도 좀 길고 회사도 바뀌고 그룹 명예도 좀 변화가 있고 한 이런 팀들 팀을 오랜만에 보고 또 새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다른 어떤 모든 감정보다도 반갑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맥락이나 서사를 사실은 감출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되게 잘 받아들이고 그게 있어서 이 곡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약간 폭딱한 노래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폭딱한 노래를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콘의 너라는 이유를 저는 이번 주에 좋았던 노래로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사실 너라는 이유 딱 듣고 아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제가 이번 투버투 앨범 들으면서 아 이거 블럭 씨가 좋아하겠구나 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저도 아이콘의 사실 이런 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뭐 앨범에서 들어본다고 해도 말도 안 되나 금 같은 노래가 있었다면 오히려 음음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런 정말 본격적인 스케이트 타면서 들을 것 같은 레트로한 어떤 시스팝 사운드에 멜로디는 또 완전히 티피컬한 어떤 80년대 팝 같은 것들을 좀 얹고 브릿지 부분에는 완전 버블컴 팝 같은 느낌으로 엄청 달콤한 허모나이징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저는 이게 신곡도 이렇게 쭉 그냥 늘어놓고 보니까 아이콘인 거예요. 그래서 새삼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미니 앨범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좀 다채롭게 아이콘이 지금까지 해봤던 음악들도 살짝씩 녹이면서도 또 타이틀곡으로는 저한테는 이거 약간 좀 위너의 급변신급이었거든요. 릴리 릴리 갑자기 부르다는 런미 런미 부를 때 약간 그때처럼 좀 저의 뭐랄까 고정관념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블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건 김윤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곡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주의 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그 이제 보컬 멤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진환이나 동역의 음색이나 그런 게 오히려 이런 곡에 정말 잘 붙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서야 제 옷을 만났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뮤직비디오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보컬 멤버들의 역량이 확실히 이전보다 확 도드라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팀의 전환 혹은 전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2주간의 신보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로 고른 곡들 이어들어볼까 하는데요. 앨리스의 내 안의 우주 그리고 아이콘의 너라는 이유 이렇게 두 곡 이어가보죠. 앨리스의 내 안의 우주 아이콘의 너라는 이유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럭의 K-POP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매주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인데요. 마침 아이콘이 같은 제목의 앨범을 내기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일명 플래시백 가볼 텐데 어떤 코너죠? K-POP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과 콜라보하는 코너입니다. 플래시백을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저번 이제 격주 K-POP 때는 또 이제 유난히 성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골라오고 있긴 하죠. 아 이번 주 약간 그 플래시백에 대한 부담감을 더듬는 것으로 표출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블럭씨가 골라온 플래시백 어떤 곡이죠? 제가 고른 곡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입니다. 이 곡을 가져왔다고? 네. 와. 사실은 이제 활동하지 않는 그룹의 곡을 가져오는 거 일종의 반칙이에요. 왜요? 왜요? 아니 이게 괜히 얘기하면 또 그런 객관적인 지표나 활동했던 그런 것 이상으로 뭔가 그 감정이 되게 남게 되잖아요. 약간 추억 보정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라이트한 팬이라면 그 마음이 더욱 라이트했던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 저만 그런가요? 지나간 거 좋아하시나 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포미닛을 플래시백이라는 거를 고민할 때 이제 무슨 곡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항상 이제 이런 저런 뭐 아이디어도 혼자서 생각해보고 하다가 플래시백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에게 좀 추억이 있는 케이팝 곡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군대? 군대 얘기하신다면서요? 어머 웬일이야. 제가 그 봄 후 초기에 이등병 때죠. 힘들었을 때 그때 뮤직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핫이슈 뮤직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에게 전지윤이라는 멤버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고. 갑자기? 아 저에게 포미닛은 뭐랄까 그 정말 힘들고 팍팍하고 그 상막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지옥같은 그 군생활. 그래서 한 줄기 빛같은 그 왜 홀리한 효과감 있죠.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제가 그 생활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TV를 이렇게 막 바빠요 이등병을. 쉴 틈이 없어요. 그 막 뭘 하다가 그 생활관에 있는 TV에서 뮤직 그 음방을 이렇게 처음 탁 보는데 진짜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입덕이구나. 그 진짜 덕통사고라고 하죠. 그 마음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그룹들 계속 만나지만 그만큼의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상황이 주는 힘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포미닛이라는 그룹을 그 이후로 되게 좋아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되게. 그리고 또 멋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활동까지가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미처 같은 곡들 저 너무 좋아서 제가 미처로 글을 한 20개를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찬양 찬양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쓰는 모든 매체에는 미처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아하는데 이 점이 뭐예요? 사실은 조금은 힘이 들어가 있는 그룹에게 이때 딱 처음으로 약간 힘을 살짝 빼고 조금 재치있게 이렇게 가볍게 나왔던 곡이에요. 되게 매력이 있었고 오히려 그 멤버들의 기량이라는 게 이때 좀 더 오히려 힘을 좀 빼니까 더 드러났던 그런 곡이었고 용형이 또 쓰기는 했습니다만. 쓰기는 이라뇨? 아니, 아니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큐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 곡은 뭐 그리고 당시에 너무 히트를 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하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예전에 그런 어떤 훅송 같은 느낌의 흐름도 가져가면서도 이 포미닛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전 포미닛 하면 항상 진짜 그 왜 입 안에서 먹으면 톡톡톡 터지는 사탕 아세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냥 활동할 때 늘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무대에서도 그렇고 노래에서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용감한 형제의 당시에 뭐 곡 정말 막 찍어내는 수준으로 정말 많이 쓰던 작곡가였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흑송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이 포미닛이라고 하는 팀의 그 톡톡톡 터지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에 또 히트까지 했던 플래시백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선곡이네요. 네, 또 그런 카리스마가 또 없습니다. 아, 맞아요.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투애니원 같은 그룹 없다는 얘기를 할 때처럼 포미닛 같은 팀도 아직까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오셨고요. 아, 네. 스테이션 제트, 김윤아 별록의 K-pop mate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저 지금 이때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가 않네요. 너무 좋았다. 네, 하지만 저희 돌아와야 합니다. 아, 네. 돌아와야지만 포미닛 같은 팀은 포미닛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드네요. 맞습니다. 아, 저희 K-pop mate 진행 중이고요. 격주에 한번 K-pop 신보 살펴보는 격주 K-pop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이 끝에서 5월 10일까지 발매된 신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격주 K-pop 아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코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K-pop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 저와 블럭 씨가 이번 주 가장 좋았던 수록곡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가볼까요? 어, 좋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가볍게 선곡을 했는데 네. 이 팀도 이번 주 얘기 안 하기 좀 어렵거든요. Let's that up. 아하. 네. 정말 저는 최근에 데뷔, 몇 년간 데뷔한 신인 가운데에서 여러모로 가장 화끈한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뭐 팬덤의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긍부정적인 이슈 모든 것들에서 아주 핫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팀인데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미 데뷔를 했던 멤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적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데뷔한 지 8일 만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기도 했고 또 역대 여성그룹 초동 판매량을 갱신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빌보드 글로벌 입에게도 진입을 하면서 데뷔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무대를 봐도 솔직히 약간 신인 같지가 않아요. 물론 뭐 세 번.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절반 정도는 뭐 사실은 이제 윤진 씨도 이미 대중들 앞에 한번 선보인 적이 있던 멤버고 채원 씨나 사쿠라 씨는 두세 번 정도 이제 다시 데뷔를 하게 되는 경우다 보니까 그런 그 경력직들과 그리고 신예들이 함께 밸런스를 맞추면서 아주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저는 사실 타이틀곡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었어요. 특히 인트로와 이어지는 그 월드 이즈 마이 워이스터와 피어리스라고 하는 그 곡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수록곡으로 꼽아온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블루 플레임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또 굉장히 펑키한 리듬으로 만들어진 제가 또 딱 좋아하는 느낌의 그루비한 댄스 팝 넘버여서 꼭 이 밸런스도 좋았었습니다. 이 노래는 저는 이제 듣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그 아메리칸 보이라는 곡 아세요? 에스텔. 네. 에스텔과 카니 웨스트가 함께했던 그 곡을 제가 진짜 21세기에 손꼽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워낙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루비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성그룹 쪽으로 좀 풀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듣는데 뭐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제 이 팀이 너무너무 화제가 되고 또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좀 아쉬움의 목소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아쉽다 하는 개선의 피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크게 느꼈고 그렇죠. 의상이나 사실은 앨범 나오기 전부터 콘셉트 포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만큼 기대하는 사람이 많고 멤버들이 잘 할수록 사실 이런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기획이나 콘셉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멤버들이 너무 잘해요. 저는 항상 무대를 볼 때마다 약간 좀 홀린 듯이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네. 공영방송 KBS나 이 프로그램과 무관한 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루셀러핑은 어쨌든 아임 피어리스잖아요. 그러면 피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회사는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노랫말에 보면 이제 나의 흉까지 감당하는 당당함 이것까지가 사실은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당당함을 내세운 팀다운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컨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피어리스라는 단어가 부족하지 않은 그리고 이들의 캐치프리즈가 정말 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돕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케이팝 그룹도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자기 언어를 획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들의 컨셉이나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맞는 언어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인이고 진짜 너무 주목받는 팀이다 보니까 얻을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기대만큼 당연히 비판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만큼 또 훅훅 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대는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소록곡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뭔데요? 아이콘의 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틀고 그냥 소리치고 박수치고 그냥 뛰어놀고 즐기게 하는 뭐 느꼈냐면 YG 엔터테인먼트 무대 보면 이렇게 줄져서 이렇게 박수치는 거 손 위로 들고 착착착 박수치는 거 있죠. 노래 듣는데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호응을 유도하고 소위 말하는 공연용 곡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회사만 그런 곡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회사는 특히 그런 곡이 한국식 네. 한국식 꼭 있었어요. 그런데 용도 약간 그런 곡인데 그 용은 되게 심플해요. 뛰어놀기 좋은 리듬도 있고 따라하라고 만들어놓은 구간도 있고 때창 구간도 있고 되게 소리 지르는 구간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뛰어놀기 좋고 그러면서 가사도 이제 나는 개천해서 난 용이다.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서사들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크게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즐기면 되지 않나 그만큼 좋고 신나고 재밌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요 야밤에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머리 위 박수쳐가 가능할지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블럭 씨가 꼽아온 2주의 수록곡 아이콘의 용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뛰어놀아놓고 또 차분하게 마무리하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막 말렸다 적셨다 이게 매주 저희가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도 즐거우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단짠단짠 라디오가 아닌가 맞습니다. 자부해봅니다. 예예. 좋죠. 좋죠. 올해 이미 이제 또 다른 컴백 소식도 들리고 사실은 격주 케이팝이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저희 부지런하게 들어야 되고 부지런하게 접혀야 됩니다. 항상 느끼지만 어떻게 이렇게 2주마다 오는데 이렇게 뭐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하게 또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블럭 씨가 또 기대하고 있는 특집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또 청량 플레이리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취향저격 시리즈 2탄 치명 플레이리스트로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이거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냥 어찌나 어찌나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치명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제가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심보 중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정말 핫한 아이콘입니다. 르세라핌의 블루플레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